바로 우리 권순우 기자님 모시고 한미정상회담 경제적 이슈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노리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채팅창 보니까. 권순우가 오늘 또 무슨 얘기 하나. 그런데 팬들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오늘 얘기는 정말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정상회담 관련해서 경제 부분만 파트를 나눠서 가지고 왔는데 제가 어제 뉴스 보다가 조금 놀랬던 게 왜 이렇게 반응들이 극과 극일까. 사실 별 얘기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었는데 일단 정상회담에 대한 총평을 하자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상회담이라는 게 형식이라든지 이런 의전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게 많아서 정말 줄거리가 되는 이야기들을 놓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보면 사실 총평이 좋았다고 얘기하는 게 분위기가 그렇게까지 험악하지 않았고 분위기 좋았죠. 그리고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우리나라가 했던 정상회담이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었어요. 엄청 안 좋았죠. 뒤를 돌아보면 예전에 중국 전승절이 막 놀라서 칭찬 좀 받다가 미국한테 또 엄청 욕먹으면서 불려가서 되게 망신당하고 그것 때문에 위안부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사인하는 경우도 있었고 반대로 사드 배치 또 했다가 중국한테 보복당해가지고 또 엄청 고생하기도 했었고 오바마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PT라고. PT. PT 프레지던트. 가엾새. 뭐라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때는 정말 대북관계에 대한 기대에 갔다가 거의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쇼에 이용당한 결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정치쇼에 들러리가 섰었던 것 같고 이제야 좀 그나마 정상회담스러운 모양새는 좀 갖추게 된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평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원래 정상회담이라는 게 양쪽 국가가 서로 국내 조국으로 광팔 수 있게끔 얘기를 짜거든요. 광팔계? 네. 그러니까 각자 좋을 대로 해석할 수 있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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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를 뭐 이게 너무 과잉한 거 아니냐 저거 한 거 아니냐 그러는데 최근 한 10년 넘게 정상회담들이 너무나 살벌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굉장히 좀 분위기 좋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한 거를 두고서 퍼주게 한 거 아니냐 뭐 굴욕으로 해서 40조 원 내고서 군인 백신 정도 얻어갖고 온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평가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사실 그거는 아닙니다. 원래 정상회담을 가기 전에 기업들한테 투자 계획을 다 받아요. 이거를 너 얼마 투자해 너 얼마 투자해를 정부에서 할당을 해주는 게 아니고 기업한테 투자를 뭐 할 거 있으면 다 모아서 와봐라 그러면 쭉 모은 다음에 그거를 보통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우리는 정상회담만 눈에 들어오지만 끝나고 나면 비즈니스 미팅을 따로 해요. 같이 간 사람들끼리. 그럼 쭉 앉아가지고 거기서 MOU 체결하고 그런 거 하는데 그걸 보통 날짜를 그때로 맞추는 거지 그게 정상회담을 위해서 그거를 투자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업 얘기가 왜 이렇게 잘 안 나오나 했던 부분들은 그 기업들은 이전에 이미 대부분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정상회담 얘기에 묻혀서 이게 잘 안 보여요. 개별 이슈들이. 그래가지고 그런 것 같아서 좀 개별 기업들의 이슈를 조금 짚어드리려고. 그렇죠. 좋습니다. 사실 그게 주가에 영향을 줄만 하면 그런 것들일 텐데 오히려 그런 거 잘 안 보시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44조 원 투자를 해줬고 제일 큰 규모는 삼성 파운드리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시스템 반도체 한 20조 정도 한다 그러는데 이것도 오늘 좀 짧게 하려고 그러는 게 이전에 왜 삼성이 그쪽에 투자하려고 그러는지는 제가 한 30분 정도 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일단 가장 큰 고객이 미국에 있는 애플, 엔비디아, 퀄컴, 뭐 amd 뭐 이런 데들이거든요. 고객들이. 그러니까 고객사들이 거기에 있다 보니까 시스템 반도체를 강화하려면 고객들 근처에다가 제조공장을 만든 게 짓는 게 맞아요. 그러겠죠. 이게 정말 단순하게 예를 들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반도체 장비 회사가 asml이잖아요. 근데 asml이 우리나라 k반도체 벨트라고 불리는 그쪽 충청도 그쪽 지역에다가 한 2천억 정도 투자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원래 슈퍼 의린데도 한국 와서 공장 짓는다며요. 그러니까지. 완전 슈퍼 의린데도. 뭐 우리나라 k벨트가 대단히 멋있고 지형이 좋고 우리나라가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그런 것보다는 굉장히 큰 고객님이 있잖아요. sk하고 삼성이 두 개 다 있고. 그러다 보니까 1위 업체도 거기다가 공장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한 2천억 정도 투자를 하는 거고. 그러면 거기서 사실 지금 첨단 반도체 분야 선단공정이라고 불리는 뭐 10나노 이하 공장을 지을 때가 국내에는 몰라도 중국에는 지금 미국이 제재를 해서 못 짓거든요. 그러면 미국에다 짓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흐름이고 그리고 왜 국내 투자 안 하고 미국에다 투자하냐 그런 얘기하는데 삼성이 130 얼마죠? 131조인가 투자한다고 발표했잖아요. 거기서 한 100조는 우리나라에다가 투자하는 거고 20조 미국에다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그렇게 무리한가라는 게 오히려 저는 그 반응에 조금 놀랐어요. 그게 그렇게 무리한 것 같지 않은데. 그러니까 오히려 삼성은 이번에 20조 투자를 발표를 하면서 장소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어느 지역에다가 삼성이 투자하냐. 그건 미국이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삼성 입장에서는 보조금이나 인센티브 협상이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이라고 봐요. 아무리 정상회담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결론이 안 났는데 그거를 정상회담에 맞춰서 발표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 협상 카드를 끝까지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도 한 1조 원 가까운 보조금과 세제 혜택에 대한 걸 두고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상회담을 하기 때문에 준 거다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미국 상릉부 장관이 오히려 반도체에 투자해줘서 고맙다라고 얘기하면서 미국이 이제 반도체 지원법 굉장히 세게 내놓은 거 있거든요. 거기에 한국 기업이 적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스틴 공장은 98년에 양산을 시작해서 지금 14나노 공장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새로 짓게 되면 10나노 이하 선단 공정을 빅테크 기업들이 원하고 있으니까 5나노 공정을 짓게 될 거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것도 별로 중요하지는 않으니까 짧게 넘어가면 8조 원 정도 해서 전기차 생산 기지 짓겠다고 봤는데 이게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글로벌 브랜드들 다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 미국에서 친환경 자동차 정책을 세게 쓴다고 하면 현지 생산을 늘리는 건 오히려 당연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현대차도 발표를 했던 게 연간 현대차가 한 20조 정도 원을 투자를 해요. 국내외로? 국내외로 전체적으로. 그럼 거기에서 8조 원을 좀 나누면 5년으로 나누면 1조 6천억 원이거든요. 그럼 연간 20조 중에 한 1조 6천억 원이면 한 8% 정도 되는 거예요. 현대차도 노조가 반발하고 그러니까 아니 이게 미국의 자동차 시장 친환경 차로 확 세게 가는데 전체 투자의 8%를 미국에다 하는 게 그렇게 무리한 수준이냐. 오히려 현대차 본사가 있는 한국 국내에 훨씬 더 많이 투자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 정상회담 때 광파는 거는 누구나 정상회담의 어떤 격을 맞춰주기 위해서 하는 경향이 좀 있고 이때 때를 맞춰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잘 되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꼭 나쁘게 볼 필요는 좀 없는 것 같고 우리 기업인들을 좀 믿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정무적인 것이 기업 비즈니스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지금 뭐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정무적으로 잘 되면 여기서 각종 정책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투자 계획을 세운 다음에 정무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런 기회를 또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별로 없으실 것 같고 주요 우리 투자 44주 얘기는 나왔는데 삼성전자가 제일 크고 그다음에 또 어디어디가 일단 그거 뭐고 현대차 배터리 이렇게 있는데 현대차랑 배터리 오늘 드릴 얘기는 일단 바이오 얘기 좀 드리고 바이오 이거는 우리가 좀 받아온 거 개념이니까 바이오 얘기 드리고 배터리 얘기 좀 드릴게요. 바이오가 사실 눈에 띄었던 거는 모더나 백신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만든다. 이게 가장 큰 관심을 좀 받았었어요. 그런데 정상회담 앞두고 약간 해프닝이 하나 있었는데 한 언론에서 이제 그 화이자 백신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만든다고 일면 톱으로 보도를 했었어요. 그때 부인공시였죠. 네. 그래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그런데 갑자기 삼성바이오 쪽에서 조회공시를 통해서 아니라고 부인공시를 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요새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또 오보 썼다. 언론 또 거짓말 가짜뉴스 만든다 그랬는데 사실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진짜 일면 톱으로 이런 대형사들의 이름이 직접 거론된 구체적인 계획이 담겼는데 일면 톱으로 썼다가 반박을 당해서 오보가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놀래가지고 좀 알아봤는데 이게 출처가 정치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백신을 확보하지 못한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정상회담을 앞두고서 미국이 백신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가장 많았었고 그래서 이거를 그쪽에서 좀 흘린 것 같아요. 정상회담에서 아주 큰 뉴스 우리나라가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뉴스가 있을 테니 뭐 그런 거를 흘리면서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걸 조금 강조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회사가 바뀐 거죠. 회사가. 나중에 보니까 이제 화이자가 아니라 모더나였던 거예요. 나머지는 얼추 다 맞았어요. 그래서 그때 모더나로 보도가 나오니까 그 공시가 톤다운이 됐잖아요. 네. 아직 확정된 바 없다. 확정된 바 없다. 그 확정은 이제 정상회담 때 확정이 될 거니까 그러니까 한 달 있다 공시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뚜껑을 열고 보니까 맞긴 맞아요. 모더나 생산하는 것도 맞고 8월 달도 맞고 삽분기부터 나오는 것도 맞는데 조금 아쉬운 게 있습니다. 아쉬운 거는 원래 우리가 바랬던 거는 그 모더나의 원료의약품을 우리가 생산하는 거 이거를 좀 기대를 했었던 건데 이번에 바지고 온 거는 마지막에 원료의약품을 다 만들어지면 가지고 와서 포장하는 거예요. 병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밀봉해서 소분하는 거예요? 소분? 그쵸. 소분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부가가치는 조금 떨어져요. 물론 병에다 갖다 집어넣는 것도 그게 쉬운 건 아닙니다. 원료의약품 공장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되고 우리나라에서 쓸 거를 그렇게 한다는 거야? 아니면 세계가 실실할 거를? 전 세계에다가 전 세계에다가 굳이 여기서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부가가치죠. 아 그 소분하는 것도? 소분하는 것조차도. 그러니까 갖다 만드는 거 갖다 만드는 거를 너무 폄하하실 필요가 별로 없는 게 갖다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여기서 되게 중요한 서플라이체인의 변화 중에 하나가 설계를 하고 원천 기술을 만드는 쪽에서는 미국이 강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잘 만드는 걸 누가 만들 것인지가 글로벌 서플라이체인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지금까지 되게 저부가 같이 저렴하게 만드는 라인을 보면서 중국이라는 곳이 제조해서 굉장히 크게 부상을 했어요. 그런데 미국을 중심으로 서플라이체인 재편을 할 때 우리나라가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가는 것이냐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첨단 제조 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만들기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첨단 제조 분야는 되게 중요한 기술이 많이 녹적돼 있기 때문에 삼성이 하겠다는 것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TSMC처럼 우리가 파운더리를 만들어주겠다 이런 건데 물론 조금 아쉬운 건 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나름 그래도 의약품 위탁 생산 분야 전 세계 1위 업체거든요. 사이즈가 한 36만 4천 리터의 생산 설비를 가동 중이고 여기가 2위가 독일의 보링글자임이 29만 리터를 생산하고 있고 스위스의 론자가 20만 리터를 생산을 합니다. 생산 공정으로 따지면 그럼 점유율은 삼바가 전 세계 점유율의 25% 갖다 만들어주기만 하는 걸 25%를 가지고 있고 론자가 17% 보링글자임의 20%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삼바뿐만이 아니라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위탁 생산 공장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바이오 회사들이 다들 규모가 조금 작고 신약 개발 잘 못한다는 그래서 굉장히 폄하되는 게 있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바이오를 생산하는 분야에서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어요. 아쉬운 거는 이게 원액을 들여오지 않고 원액을 들여와서 집어넣기만 한다는 게 좀 아쉬운 건데 지금 이게 원액을 어디서 만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3위 업체 스위스의 론자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못 가지고 온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어느 정도 부가가치를 갖고 있냐면 모더나 백신이 가격이 한 15달러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에 포장하는 거는 키움증권에 따르면 포장 가격은 한 1달러에서 2달러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병당? 네. 한 병당. 그러면 10%? 10%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900억 정도 수준의 매출이 발생한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못 미친다는 생각들이 있는데 900억이 달러야? 900억이 원이죠? 저는 원으로 봤는데 아 원이겠지. 정확하게 900억 달러면 너무 큰데요? 900억 원이겠지. 900억 원이겠지. 900억 달러면 바로 사버려야지. 그래서 론자가 만든 원료의약품은 지금 현재 미국의 카탈란트 스페인의 로비 스웨덴의 램시팜이 이걸 맡아서 포장을 하고 있는데 상당 물량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지고 오고 그리고 이 의약품은 아까 국내까지는 국내로 판매되는 거는 별도로 해서 동남아시아라든지 이쪽 지역에다가 판매를 하게 되면 용기를 중심으로 해서 수출기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 어느 정도 바이오 업계에서는 예측 가능했다고 봤던 게 원료의약품을 만들려면 기술 이전 같은 걸 쭉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기술 이전 받는데 한 1년은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와서 갑자기 모더나한테 짠 하고서 그걸 다 받아온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거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원료의약품 생산이 이 계약을 정상회담에 맞추려면 한 1년 전쯤에는 기술 이전 계약이 먼저 있었어야 한다. 1년 전에는 그 기술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마지막에 그 병에다가 소분하는 거 이거 될 거라고 바이오 업계에서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중간에 주가가 많이 올라서 오늘 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 조금 예상하기가 좀 어렵긴 한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소식은 맞는데 좀 알만한 분들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을 거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실망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원료의약품 받아올 줄 알았는데 이거 그냥 마지막에 병입 병입만 받아오니까 조금 아쉬워하실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SK바이오사이언스도 좀 재밌었는데 여기 나온 예우에는 좀 다소 좀 예상보다 좀 황당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얘기가 좀 소소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SK바이오사이언스 뭐였냐면 노바백스와 차세대 백신 개발 및 생산을 위한 MOU를 체결을 했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이 아니고 차세대 바이러스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그럼 이게 독감 백신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거라는데 이거는 어떤 개념으로 보시면 되냐면 코로나19가 바로 종식이 안 된다 그러면 독감 주사 맞듯이 매년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절멸시키지 못하는 이상은 그러면 이거를 매번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따로 맞고 독감 주사 따로 맞고 뭐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합쳐서 만든 통합 백신을 또 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독감 백신 코로나 백신 코로나 백신 플러스 독감 백신 그러니까 독감 한 5가 6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런 개념으로 설명하시니까 훨씬 더 정확한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났을 때 나중에 큰 물량이 필요하면 여기서 생산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중요한 얘기인데 소소하게 들리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SK바이오사이언스 하고 노바백스는 사실 작년 8월에 코로나 백신 관련한 생산 공급 계약을 맺었고 기술 이전 계약을 작년 8월에 맺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돼야 이때 요의당이 나온다는 겁니다. 병이 아닌 다른 걸 할 수 있다 이거죠? 네. 그런데 이것도 국내에 생산 판매 독점권을 가지고 물 한 2천만 명분을 국내에 공급하는 계약까지 SK바이오사이언스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원했던 조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백신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우리나라에다 팔 수 있는 이런 거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미 했고 작년 7월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위탁 생산 계약도 이미 체결을 해서 생산을 하고 있고 그런데 노바백스에서는 볼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 이게 SK바이오사이언스하고 노바백스의 애매한 구석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에 정부하고 노바백스 합의문에 올해 말로 이게 좀 지난 뉴스예요. 지난 뉴스인데 올해 말로 예정된 기술 이전 기한 연장을 적극 추진하겠다라는 말이 이전에 한번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올해 말로 예정된 이라고 하니까 이거 1년짜리야? 이렇게 된 거예요. 노바백스 백신을 우리 올해까지만 만들고 내년부터 못 만들 수도 있다는 거네? 그러면서 이 논란이 오히려 SK바이오사이언스하고 노바백스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이는 게 이날 정상회담에서 나왔는데 별로 눈여겨보이지 않는 그 두 사람의 얘기가 문재인 대통령이 SK바이오사이언스와 노바백스에 대해서 기술 이전 계약의 연장까지 기대하고 있다는 말이 나와요. 1년짜리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했고 이거에 대해서 노바백스 대표이사가 또 뭐라 그랬냐면 2022년 23년에도 백신 공급을 위해 계속해서 공동의 노력을 기할 것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SK바이오사이언스를 계속 보시던 분들은 이 멘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셨을 거예요. 정상회담에 수많은 멘트들이 있어서 잘 안 들어오는 단어인데 오히려 SK바이오사이언스와 노바백스에서 당장 뉴스가 되는 건 이 멘트가 될 거고 중장기적인 뉴스로 본다 그러면 아까 말씀했었던 차세대 백신 개발하는 쪽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은 굉장히 러프하게 보이지만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결론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바이든 대통령이 했던 얘기가 한국은 매우 정교하고 뛰어난 회사와 엄청난 양의 백신을 생산할 것으로 본다. 2021년 하반기부터 22년까지 10억 명을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의 백신을 생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 백신을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런 얘기들이 아까 설명드렸던 백신의 바이오서플라이체인 안에서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백신을 공급하는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지역에서는 한국밖에 없어요? 코로나 관련된 백신 생산 업체가? 여기서 꼭 코로나로 한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백신을 만들든 생산을 어디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백신을 공급하는 지역으로 한국을 미국 대통령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백신을 어디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는 이 백신을 하시는 분들은 어느정도 가닥을 다 갖고 있어요. 대통령이 만났다고 해서 1년 전에 해야 되는 기술 이전을 대통령이 만났다고 해서 1년 만에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코로나19 백신을 어디서 생산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어느정도 나와 있는 거고 그럼 앞으로 1년 후 2년 후 3년 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주고 싶어도 못 주고 받아오고 싶어도 못 받아오네요. 원액을 처리해서 병인 말고 그 전 단계는 기술 이전을 미리 한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지만 그걸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그 작업은 스위스의 론자가 이미 1년 전 훨씬 이전에 다 계획을 해서 원액 생산을 하고 있는 그렇죠. 이 약은 그런데 지금으로 1, 2년 기한부 약이니까 그 계약을 하면 부가가치 높은 계약이 부가가치가 생기는 거니까 그걸 지금 한다는 게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그거를 지금 와서 얘기하는 그런데 왜 아쉽다 그러죠? 안 되는 걸? 기대를 했으니까. 아니 기대를 하면 안 되는 거라며요. 그러니까 이런 뉴스들이 정상회담에 묻혀서 정밀하게 보지 않으셔서 그런 건데 이 뉴스들은 사실 이전에도 정상회담이라고 해서 특별히 달라진 게 별로 없는 뉴스라는 거예요. 정상회담이 있기 전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가 정상회담이 생기고 나면 짠하고 무슨 대단한 일이 생기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흘러왔던 뉴스 플로우들을 보면 정상회담은 이런 거에 변곡점이 되는 거고 오히려 미래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백신 생산을 비롯한 바이오의약품 생산기지로서 한국이 부각되고 있다는 게 정상회담의 포인트지 개별 이벤트 하나하나가 정상회담을 통해서 변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미 기존의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었고 여기서 조금 까리했던 부분이 이거 올해말로 끝나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정상회담을 통해서 올해말로 끝나는 건 아닐 거라고 우리나라 대통령과 노바백스 CEO가 얘기를 했다는 게 오히려 정상회담에서 눈여겨봐야 되는 뉴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혹시 오늘 장에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소식들은 없었나요? 오늘 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소식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거 1년짜리 아니라는 리스크가 굉장히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눌려 있었거든요. 이 뉴스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둘 사이에 계약 관련한 얘기는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합의문 정부하고의 합의문 때문에 공개가 된 게 있었어요. 연말까지로 된 거를 연장하도록 노력한다는 게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이거 빠졌다고요. 그런데 정상회담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는 좀 잘 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 라고 얘기를 한 거고 노바백스 CEO가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기할게 라고 얘기를 한 게 뉴스라는 거예요. 기존에 1년짜리 아니라고 했던 리스크를 정상회담을 통해서 해소가 됐다는 그게 권 기자가 볼 땐 더 좋고 큰 뉴스 큰 뉴스 진짜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네. 그리고 차세대 이동통신 장비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준비한 얘기는 아닌데 한 줄 나와 있었거든요. 5G하고 6G 그게 관심이잖아요. 오지게 관심 많아요? 오늘 준비한 얘기가 아니어서 제가 따로 취재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따로 한 줄 나왔군요. 한 줄에 5G와 6G 이게 나와가지고 이거 아는 것만 얘기해보세요. 내용이 되게 방대한데 문구만 문구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면 이 문구를 가지고 왜 다들 고민을 했었냐면 왜 6G가 여기 언급 됐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6G는 말이 안 되죠. 왜 그랬냐면 5G 통신망을 만들고 있는 통신장비 회사들이 국내 업체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죠. 노키아라든지 이런 데는 5G 장비 잘 못 만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삼성전자로 나가든 노키아로 나가든 우리나라 장비 업체들이 거기서 많이 나가는데 지금 5G 통신장비를 잘 깔고 있어야 되는 타이밍에 잘 안 깔리고 있어요. 근데 그게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막혀있는 상황인데 그럼 5G가 정말 제대로 잘 깔릴 것인가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고 5G만 얘기를 했다면 5G 장비를 많이 깔아주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6G가 나와버리니까 5G 건너뛰고 가는 거 아니야라는 해석이 나와요. 건너뛸 수가 없지. 어딜 건너뛰어? 뭐가 있어야 건너뛰지. 그 부분 때문에 5G 문구가 조금 논란이 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는 못 건너뛰습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배터리 얘기인데 배터리 얘기 가겠습니다. 배터리 얘기도 이거랑 좀 비슷한 맥락인데요. 아까 삼성이랑 왜 여기가 140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140억 달러 투자를 우리나라에다 하지 왜 미국에다가 또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일자리도 없고 그런데 그러냐라고 얘기하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GM하고 합작법인 얼티엄스 LG를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GM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만드는 거예요. GM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2조 7천억 원을 투자했고 그다음에 추가로 또 2조 7천억 원을 추가로 투자해서 배터리 공장을 만들겠다는 건데 GM에다가 납품하는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공장을 만드는데 이걸 한국에다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GM 옆에다 해야 되겠지. GM 옆에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 단순하게 보면 현대차가 유럽에다가 수출하는 차량을 한국에서 일부 만들기도 하지만 체코 공장에서 만들어요. 그러면 거기서 코나 전기차를 만들려다 보니까 그러면은 체코 공장에서 코나 전기차를 만들면은 배터리 회사도 그 옆에다가 배터리 공장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LG 화학이 거기다가 그 당시 LG 화학이 한거리에다가 배터리 공장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에 있는 데를 따라가는 거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미국에 뭔가를 뺏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별로 없는 것 같고 여기에 SK도 공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SK는 포드하고 합작사를 만들었고 블루오벌 SK라는 데 설립해서 6조 원을 투자한다고 그랬는데 블루오벌은 포드의 파란색 타원형 엠블럼 그러니까 이건 포드에다가 납품하는 공장을 만든 거예요. 그것도 조인트 벤처니까 돈도 각자 내가지고 나눠서 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폭스바겐에 들어가는 물량 만들려고 조지아에다 공장을 만든 건데 그 폭스바겐 공장도 미국에 있어요. 미국에서 팔 폭스바겐? 네. 거기에 전기차 팔 거. 그러니까 이게 배터리 회사가 왜 우리나라에다 안 하냐고 미국에다 하냐.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뭘 걱정을 해야 되냐면 우리나라가 저출산이 돼서 시장이 자꾸 줄어들 텐데 괜찮을까 오히려 이거를 조금 걱정하셔야 될 것 같고 퍼준 게 아니라 잘 팔려고 간 거네. 잘 팔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여기서 비용적인 문제를 따진다고 하면 멕시코에 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그게 그때 나프타라고 불리던 게 트럼프 대통령 때 바뀌어서 멕시코에서 부품만 들어가지고 미국에다 파는 것도 관세 물린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멕시코로 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 오히려 별건 아니지만 좀 재밌는 포인트 중의 하나가 LG전자가 세탁기 공장을 미국에다 증설한다고 엄청 잘 팔린다며요. 근데 이것도 엄청 잘 팔려요. 세탁기가.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증설을 해야 되는 수요가 있는 거라 야 이거는 LG전자에는 굉장히 좀 호재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여기다가 또 예전에 미국의 세탁기 업체 월풀이 요청을 해가지고 세이프 가드가 엄청 오래 맞았거든요. 굉장히 오래 시달렸어요. 근데 언제 또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현지에서 워낙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한 공장 증설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뉴스라고 해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시간이 남으면 메르츠 금융의 배당컷 관련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시간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오늘은 못 드리는 걸로 하고 이거 상황을 보면서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좋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수출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의 포트폴리오가 김효진 위원하고 비슷한 얘기이시네. 저도 아까 전에 임효진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놀랬는데 뭔가 생각이 잘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팩트인가 보다 라는 거 포트폴리오가 되게 좋다 그러는 게 우리나라가 지금 배터리나 반도체를 차세대 산업으로 굉장히 키우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은 미국은 배터리가 굉장히 필요하고 전기차를 육성하려고 그러는데 배터리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배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이 반도체 산업을 굉장히 육성하려고 그러는데 거긴 파운드리가 없고 우리는 파운드리를 굉장히 세게 하려고 해요. 그럼 이게 궁합이 되게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전에 중국을 생각해보면 중국은 배터리를 자체 생산을 하기 위해서 현지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기차에다 보조금을 주는데 중국 배터리 회사가 만든 배터리가 아니면 보조금을 안 줬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한테는 1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배터리가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되는 게 중국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나라 포트폴리오랑 중국 포트폴리오가 겹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LCD 되게 열심히 했었는데 중국에서 LCD 하면서 그거 다 뺏겼고 그리고서 그 다음에 배터리 하려고 그러는 것도 경합되고 있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거기도 SMIC라든지 이런 파운드리를 되게 강화하려고 그랬었거든요. 화웨이를 중심으로 한 그 서플라이 체인에서 그럼 또 우리나라랑 충돌되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포트폴리오하고 중국 포트폴리오는 사실 잘 안 맞아요. 계속 경합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는 어떤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제 편하고는 우리나라가 육성하려 그러는 산업들하고 되게 잘 맞아요. 좋은 거네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이번에 우리나라 한미정상회담에서 보여줬던 어떤 기업들 간의 MOU를 체결하는 그런 내역들을 보면 우리나라 차세대 산업들이 굉장히 좋은 쪽으로 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흐름 속에서 한미정상이 만나서 이거에 대한 중장기적인 협력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느낌을 받아서 저는 한미정상회담 이번에 어땠다 어땠다 저는 국제정치라든지 국내 정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고 통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잘 모르는 부분이고 경제분야에서는 내용들이 좀 좋았는데 이거 빼먹었다 이거 한 가지만 한 줄만 말씀드리고 할게요. 이거 녹색협력 부분에서 되게 무서운 내용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진짜 무서운 내용이에요. 지구 평균 기온 상승 1.5도 제한에 대한 노력과 온실가스 제로 달성 목표에 부합하는 계획을 함께하겠다 이 내용 들어가 있는데 이거 들어가면 우리나라 탄소 이걸 문구 그대로 해석하면 우리나라 탄소 배출을 2030년까지 원래 계획보다 두 배 이상 늘려야 되거든요.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된다는 거죠. 줄여야 돼요. 감축 규모를 두 배로 늘려야 되는데 이거 우리나라 달성하기 되게 어렵고 이걸 달성하려고 하면 우리나라 제조기업들 엄청나게 큰 타격 입을 수 있거든요. 이거 나중에 이쪽 전문가 한 분 모셔서 모셔볼게요. 이 문구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그런 걸 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정말 무서운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걸 들었는데 컵케이크를 먹었니 햄버거를 먹었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아 크랩케이크 뭐가 중요해요 스가는 햄버거 하나도 안 먹었다는데 속이 안 좋으셨나 보죠 긴장하셔서 그 아저씨가 햄버거 좋아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저희 또 시간이 많이 지나고 했으니까요 권순우 기자님과는 이 정도로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고요 권순우 기자님의 유튜브 채널 이름만 임팩트있게 빨리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배당컨 얘기는 발칙한 경제에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발칙한 경제 유튜브에서 검색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임무를 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 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 TV 주식 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 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빈에게 물어봐 금creatch